네,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신데 여하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도 정말 완벽하게 그냥 강의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송기령 부사장님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욕심이 많으셔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우리 기술진하고 저 제작진에서 아주 허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콘텐츠가 왕이지 뭐 지금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런 강의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지금의 시장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TV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증권 관련 혹은 금융 관련된 일을 하신 지가 몇 년이신 거예요 그런 걸 왜 여쭤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 상황에서 믿을 만한 그래도 어르신들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데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굉장히 선배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신형증권에서 리서치를 시작하셨고 하시다가 다채로운 경험이 있으시죠 삼성자산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하우스 이코노미스트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PDS 투자자원이라고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경영을 하셨고 그리고 나 이제 KTV 투자증권에 계신데 여하튼 가장 선배님이고 또 삶이 모범적인 분이라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죠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고참급의 애널리스트분들이 김 소장님이 잘 설득해서 김한진 박사님이 가급적 오래 하시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부담없이 오래 한다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아니고 기숙 따라가나요 덕담이죠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좀 단기죠 단기를 어디까지를 단기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연말까지라고 봤을 때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내년 넘어가면 기류가 좀 불안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한 여름 한 6월이나 여름 언저리에 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저는 뭐 위로 갈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네 다시 대세 상승 좀 양호한 실적 장세 지금 좀 불안정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나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이런 악재를 좀 딛고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갈 확률도 한 3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금 거론되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주나 또 여러 가지 공급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세 경기가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짧은 스태그를 거쳐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진 그럴 확률도 30%는 있다 30%는 있는데 그때 가서 좀 분석할 일이고 바라볼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 연말까지 또 혹은 내년 봄까지는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대세 하락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유동성을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테이퍼링이 통화 긴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통화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요인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대세 하락 쪽으로 빠질 확률은 낮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위로 갈 수도 없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결코 일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주식시장을 성가시게 한다 그거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부채경제 주식시장 자산시장 전반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가 지금 세계 경제가 부채경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해소돼서 해소해서 금리 상승 오케이 그게 당연히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워닝 사이클이 뒷받침됐을 때 주가가 제대로 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하고는 방송 외적으로도 교류를 하니까 항상 말씀하셨던 게 부채 문제인데 부채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다 실제로 이들이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헝다가 터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없다면 버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향이 사실 형과 같은 굉장히 큰 뭡니까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영향을 준 거고 그게 중국에서 주의 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중국 경기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가시게 만드는 인자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이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면 올해는 그 전쟁을 좀 수습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은 가져온 가장 큰 이슈는 통합행창입니다 그런데 그 통합행창이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부터 좀 역사가 깊잖아요 2007,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한 단계 레벨업된 전 세계 부채가 쭉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면서 레벨업됐는데 그런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과거에 평탄한 시기에 금리를 25BP 인상하고 미국 제10년물이 평온한 시기에 CPP, 20BP 오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속된 말로 시장은 쫄려있다는 거죠 쫄고 있다는 거죠 부채를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나머지 숙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도 금리가 올랐지만 주가가 올랐잖아요 가장 큰 기여는 결국 경기 확장이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닝의 폭발적인 증가였거든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과연 내년도 들어서 이런 어닝의 사이클이 강력한 사이클이 뒷받침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조망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색깔이 좀 애매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박사님의 메시지 중에 간명하게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차트 준비해 보신 것도 첫 번째 차트가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유동성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작년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이 차트가 이 빨간 선이 미국 M1 협의의 통화량입니다 현금 통화 플러스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현금성 통화죠 이게 4조 달러에서 16조 달러로 수직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년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바로 거꾸라지지 않는 한 이건 완만한 기울기로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통화량 증가율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만약에 4조 달러에서 20조 달러의 5배의 미국 보름통과 글로벌 통화 증가율이 증가가 없었더라도 유가가 지금 85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베랄랑 한 20불 정도는 유동성 효과 같아요 유가가 원래 한 60%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경기나 이런 걸 감안하면 60불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내년에 슬슬 경기 회복되니까 한 55불 60불 그 정도 오케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겠죠 하지만 유동성 효과가 집값도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또 지금 사람들이 일시적이다 아니다라고 논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린플레이션이잖아요 어차피 탄소중립은 그냥 디폴트로 대세죠 대세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일단 전기차를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탄소 배출도 거의 혁신적으로 지금 줄고요 이런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어쨌든 화석연료의 생산이 감소하고 돈이 안 되니까 채굴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일시적인 거냐 기후고 뭐고 물가 올라가니까 우리 접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약간 오락가락하겠지만 대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지금 바로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알루미늬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에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요인이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만 물가가 올라가면 물론 수요가 줄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리오프닝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전 단계에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 경제로 내년에 위드코노라로 전 세계가 가면 유럽부터 시작해서 음식료 숙박 이런 비행기 값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서비스 물가 상승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그게 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는 막 물가 안 오른다고 막 디플레이션이다 이러면서 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문제라고들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엄청 돈 때려 봐서 물가를 올린 거잖아요 올라갔는데 의도한 대로 됐는데 그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은 건데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4조 달러에서 5배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만한 그 정도였는가 정도가 너무 크다는 건가요 네 정도가 컸던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평가받을 겁니다 이 정도였냐 코로나가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20조 달러 그 정도의 지금 폭발적인 어떤 통화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연준 의원들도 지금 소수지만 좀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하다 혹은 너무 오버했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넘어가요 오버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5%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작년이 너무 안 좋으니까 5%쯤 나오는 거고 내년 되면 당연히 한 2, 3%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올해 높았으니까 그러면 2, 3% 정도면 원래 예년에도 한 2% 정도는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 뭐 작년에 떨어진 거 감안하면 그냥 괜찮은 수준 아닌가요 상당 부분 기저효과 반영됐다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물가와 금리를 같이 그려놨는데 지금 정 프로님 질문 주셨던 2010년부터 지금 차트 보시면 코로나19 직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2, 3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미국 소비자 물가 평균이 한 1.8%였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직전 2018년 19년에 거의 완전 고용 들어간 시기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이때 물가가 한 2.1%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물가를 전망하기를 올해는 4.1% 내년도에 떨어지긴 합니다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3.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내년도 물가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대비 올해를 베이스로 봤을 때 3.5%의 물가 떨어지긴 하지만 적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컨센서스인데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왜 문제냐 아까 모두에 언급 드렸지만 부채 경제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자산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 주가가 너무 싸 싼 종목이 너무 많아 이러면 어닝도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까지 큰 물가 금리 별 거 아니죠 저는 가장 시장의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밸류에이션이 만만치 않게 비싸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다 주식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있다 무게가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 인플레까지 더해지면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자산 시장에 의존되어 있고 자산 시장은 또 부채를 지금 안고 그런데 박사님 오늘도 다오지수 사상 최고가 쳤어요 인플레이션도 위협적인데 주식 그 자체로의 무게가 모인 지수도 당연히 무거운 거니까 무거워져 있는데 힘을 낸단 말이죠 아직은 떨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른바 박사님께 표현하는 자비의 구간에 아직 있는 건데 자비는 그냥 계속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자비의 구간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하시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훅 내려갈 건데 내려가기 전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 그게 자비의 시간인 거죠 자비의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자비의 구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더라고 금리도 오르면서 역시 김 박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자비의 구간인 줄 알았는데 자비의 구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외면했었지 그래서 김 박사님 모셔달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걸 모시려고 했는데 자비의 기간 시즌 3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은 그렇다 치자고요 한국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더라도 과연 인플레이션 얘기도 미국 얘기고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성 효과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유동성이 줄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금리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제 10년물 0%, 0.5%, 6%에서 지금 한 1%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그 정도로는 지금 시장이 스트레스는 받되 아주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배님이신 사실 또 개인적으로 또 학교 선배님이시도 하죠 제가 이제 어떻게 계기냐면 아 형님 그게 자비가요 어디서 나오니까 연준의 연준의 업무의 완성도에서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번안기 때는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지금 원승리가 떨어졌는데 자네 델런 거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경험을 2008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자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얘네들이 잘 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차트가 뭐냐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그런데 불확실성은 컨트롤러블한 불확실성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제가 또 반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지금 제가 시황을 어쨌든 서툴게 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엔 꽁 잡는 게 매라고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하게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2020 예를 들어서 내년을 넘어서 한 2023년 이익을 좀 앞당겨오고 싶은데 가불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이제 PR을 좀 올리고 싶은데 주가의 상승 속도가 언잉의 상승 속도보다 좀 빨라지면 PR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그래서 2022년 하반기나 23년 이런 멀찌감치 있는 언잉을 좀 앞당겨서 사용하고 싶은데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김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경기는 사이클상 순환 흐름상 2022년, 3년, 4년 이렇게 확장할 것 같거든요 미국 고용만 해도 아직까지 3%대 실업률을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순환적 경기 확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경기 확장과 어닝 사이클이 같이 동행한다고 가정하면 좀 어닝 사이클의 아주 양호한 이익 증가율을 지금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하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아마 내년도 경기가 정말 처참하게 나빠진다 잠깐 스태그플레이션 점 찍고 바로 디플레로 간다 이런 게 확실하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기업의 실적의 총합이 경제 펀더멘탈이고 그거를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사이클, 경기 순환의 사이클로 해석을 하면 도저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불장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10년 넘죠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굉장히 고퍼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의 절대 이익의 증가 추이를 보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의 생산성이나 혹은 과점체제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시총이 빠질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으나 그들은 지금 메타버스니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고 그들의 어떤 성장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밸류에이션의 시각 조정이 있을 수 있다지만 이 성장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갑자기 낮출 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사이클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주가를 움직이는 이 주역들을 미시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해할 바가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보고서에서도 내년도 매크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차별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IT와 논 IT의 차별화 전통적인 유통과 이커머스의 차별화라든지 또 섹터 간 차별화 그다음에 재화와 서비스업 간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매크로의 가장 큰 아주 극단적인 차별화가 더 진행되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차별화의 K자의 위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워낙 크죠 네 크고 강력하고 시장 지배적이고 또 어닝 파워도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K자의 아래쪽 꼬리에 있는 그러한 섹터와 계속 차별화가 보이고 국가적으로도 선진국과 신흥국이 내년에 좀 불행하지만 더 차별화될 것 같아요 네 네 재정지출의 차별화 또 백신 공급만 해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별 차별화를 이루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와 주식시장의 온도는 계속 좀 일정한 간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인지 수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배, 다섯 배 늘었다고 치고 옛날에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늘면 옛날에는 평당 100만 원 하던 게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교통상황에 똑같은 부동산에 똑같더라도 돈이 두 배 늘면 평당 100에서 평당 200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옛날에는 1년에 1억 번 회사는 야 니네 10억이면 됐어 막 이런다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아무 다른 이유 없이 돈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그냥 1년에 1억 벌면 니네 회사는 이제 200억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 갑자기 긴축해서 빨아들일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더 많은 퍼어나 더 많은 가치 부여를 받는 게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건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실적이 좀 안 좋아도 인플레이션 부분이 결국 그런 돈을 푼 것에 대한 코스트죠 그 비용이 결국 지금 정 프로님 말씀하셨던 마술 돈 풀고 계속 돈 풀고 배짱이처럼 놀면 모두가 해피한 이런 상황으로 안 가게 만드는 그 고리 역할을 한 코스트 요인이 결국 물가와 금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가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 월급이 좀 더 올라야 저거 소비도 하는데 실제 임금이 안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보다 월급 상승률이 좀 낮으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는 건 물가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부채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 갚아야 되고 소비가 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런 악순환으로 간다면 가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해피하죠 돈 풀고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결국 경제 공짜는 없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비용이 결국 수요의 감퇴로 인해서 결국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 경로대로 간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주식을 해야 될까요 비교적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식을 해야 된다면 일단 그래서 좀 대세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횡보장세 박스권 레인지라고 보고 박스권 레인지에서는 상승 종목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까다로운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는 좀 위험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 어떤 경제 구조상 경기가 확장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쪼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다음 일이고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 소비가 는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관련주를 사야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식이 서비스업이네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좀 금융주의 실적이 지난 어닝 시즌에서도 금융주가 미국에서 좀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분기에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금융주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가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불 얘기는 조금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배랄당 어쨌든 100불 가서 20, 30% 꺾일 수도 있지만 유가가 열심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야죠 짧은 구간이라도 그러면 에너지, 소재, 자원 이런 쪽의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조금 찾아봐야 되고요 하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양호한 경제가 지속된다면 아까 김 프로님이 얘기하셨던 어쨌든 단단한 혁신성장 기업이 다시 또 주소지가 될 것 같아요 2015년에서 20년까지 IT 혁신성장주가 빵이 주도주가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경제, 소비, 투자, 생산을 얘네들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성장주고 그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펜트업 디멘드로 다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어닝 사이클을 탄다면 대세 상승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그 대세 상승기에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저는 혁신성장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도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혁신성장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바로 고령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고령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키워드를 에이징을 많이 거론할 것 같습니다 에이징 네, 그만큼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발적인 고령화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까지 OECD 국가 평균이 53% 증가하는데 한국은 130%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디폴트예요 베이로 무모들이 일을 거 아닙니까? 네, 65세, 이게 빼도 막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 내년도에는 조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프로TV 아침 진행도 내년 정도까지만 하고 세대교체해서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젊은 피로 가야 됩니다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내년쯤이면 그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들켰어, 지금 정프로 마음이 들킨 거야, 이거 아, 그래요? 몇 살 차이 안 나? 동반이야, 동반 세대가 다른데 나만 갈 순 없어 세대가 다릅니다, 저희는 아, 진짜 그런 생각 했었거든 아이고, 이 거무튀튀한 늘수구레하는 이 얼굴을 3년 동안 보여드렸으면 이제 슬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65세 이상이 130% 느는데 나는 아직 55세밖에 안 됐는데 아휴, 거의 아프다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정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공짜 점심 없잖아요 미국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 돈 풀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점심값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동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니까 무슨 대가를 치렀죠? 아마 전 세계 경제의 차별화가 그 대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문제 없었던 거죠? 저는 신흥국이 지불했고 미국은 돈 푼 거에 문제가 없네 미국 안에서도 세대 간 소득 격차와 자산 배분이 더 격차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네, 전 세계가 어떤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거든요 지닉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비용이지 않느냐 부회 불평등이 심하 부회 불평등이 심하 부회 불평등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차분차분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김한진 박사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워낙 친합니다 친하다는 표현을 박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제가 또 존경하기 때문에 경우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니다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를 겁니다 아마 자국의 시간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더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